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방거사님 초청했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론도담의 주제는 대능대사는 금강경을 어떻게 보고있나? 라는 주제에 대해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거사님. 네. 아이고 저기 서산에 해가 연이어 쥐고 있네요. 예. 여기 지금 일단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종의 장소. 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또 다시 왔다는 게 보록이 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저 해능대사와 금강경의 관계. 해능대사와 금강경을 어떻게 보고있냐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왜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선종. 예. 조계종. 대표 선종이죠. 이 조계종 혹은 현재 대한민국의 선종이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근원 6조 해능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조 해능 위에 서성이 이제 5조 홍인대사. 그런데 이 5조 홍인대사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소위 경전의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변화. 그 이전 4조 도신까지는 달마부터 내려오는 달마해가 성찬 도신 이렇게 오는 능가경이 이제 소위 경전이거든요. 그 능가경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조 홍인부터는 갑자기 그 핵심 경전 가르치고 배우는 핵심 경전의 내용이 금강경으로 바뀌어버려요. 금강경. 금강경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 6조 해능도 금강경의 한 구절인 이 억무소조 이생기심. 이 나무꾼 시절에 이 구절을 딱 듣고 뭔가 이제 느낌이 딱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물어물어 해서 이제 5조 홍인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배우고 또 나중에 시짓기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의 발을 물려받고 도망가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되죠. 전개가 되고 그 6조가 이제 자기 고향 남방에 돌아와서 지금의 광동성인가 광동성 남부지방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중국 지도를 보시면은 해남도라고 쭉 남쪽 지역에 베트남 접경지역 근처에 있죠. 그 해남도 맞은편 육지 부분 고기에서 이렇게 이 양반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니까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해남도도 뭐 유명한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 김에 그 근처 돌려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육조 해낭이 살던 시대에는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완전 시골 깡촌 완전 시골 깡촌 저기 중원지역에 있는 낙양 장안의 어떤 명사들이 봤을 때는 거기는 자기들이 뜻도 보도 못한 덧보잡지방이야 덧보잡지방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럼 뭐 깡촌 중에 깡촌이야 근데 거기서 이 양반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몰라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모르는 게 그 나중에 뭐 척천무가 뭐 초청을 했는데 안 가고 하는 그거는 뭐 일단 저도 굉장히 의심을 하고 그 뻥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뻥이라고 보고 그 뒤에 이제 그 신회와 그 제자들이 법보단경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육조현창운동 자기들의 사부인 사부 혹은 이제 사조인 육조해능대사 해능대사를 이제 육조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띄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색이 되었죠. 막 뭐 없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붙여지고 뭐 이런 작업들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종이라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선종 집단이 조괴종인데 그 조괴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하는 것이 금강경이란 말입니다. 금강경 금강받냐 바람일다 경 그러면은 이 경을 이제 육조해능대사 결국은 이 한국의 선종 조괴종에서는 자신들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 육조해능에 둔단 말입니다. 남종의 시조 육조해능 그러면은 이 육조해능도 과연 금강경을 지금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것인가 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침 지금 법보단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법보단경 안에서는 이 금강받냐 바람일경 즉 금강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게 이제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는 추석할 때는 야 이 법보단경에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별로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유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을 이 법보단경 내에서 금강경에 관해서 언급하는 유일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육조해능대사가 금강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육조 본인은 금강경을 별로 중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법보단경을 만드는 신회와 그 제자들 혹은 신회대사가 이 금강경을 무작위 중요시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조계종 같은 데서 신주다신지 모시듯이 하는 소위경전 금강경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신회대사의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약, 욕, 입, 심심, 법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우름님이 한문을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자 수준이 아니고 한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을 해석 내지 해설을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싸웁니다. 또 엿먹이실려고. 제가 엿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엿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 요기 심신법개, 이 반야산매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신법개 들어가고자 들어가고자 반야산매를 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직수수 반야바라바라밀행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단지 이 금강반야바라바라밀경 1권 적덕견석입반야산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강반야바라바라밀경 1권을 쥐고 단지는 이거를 이제 보고 경전을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견제한다는 거죠. 이 금강경을 잃고 그거를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정사유도 하고 이걸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되새기면 적덕 견성, 견성이 가능하고 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반야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매우 깊은 법개 어떻게 보면 심신법개는 진여법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진여법개에 들어가고자 반야산매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야바라밀행을 해야 된다. 이 반야바라밀행을 닦아야 되는데 그 반야바라밀행이 뭐냐. 금강반야바라밀행 1권을 수지 독송하면서 독송을 잘 해갖고 그거를 제대로 회통해야 견성이 가능하고 견성할 수 있고 반야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 예 뭐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는 일단은 합격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약욕입심신법개 만약에 깊고 깊은 법개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하고 또 이제 입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심신법개에 들어가고 또 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직수 반야바라밀행 또 이제 나아가서 모름지기 반야바라밀행을 닦고자 한다면은 단지 단지 온리 오로지 지 가져라 요것만 가져라 수지 독송한다 할 때 수지 할 때 고 지자죠. 요거 하나만 가지면 된다. 금강반야바라밀경 1권 금강반야바라바라밀경 1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근데 요건 그냥 이제 가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지 독송 받아 지니면서 읽고 외운다라는 그런 의미죠. 읽고 외우고 나아가서 그 뜻을 이제 알아차리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덕견성 적시견성 성품을 보고 입반야산매 성품을 보고 적덕 알아차린다. 얻는다. 견성을 얻는다. 견성성부를 한다 할 때 그 견성이 되겠죠. 자기의 성품을 이제 직시를 하게 된다. 바로 보게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입반야산매 반야산매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죠. 요 반야산매는 어디 있느냐. 요기 있잖아요. 그죠. 입반야산매 자. 약, 욕, 입, 심신법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입반야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심신법계에 들어가는 것이 곧 반야산매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 한 곳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견성해서 반야산매에 들어가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좀 뒤에 쭉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내용을 이런 가르침을 이걸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은 이제 소근기인이라고 하는데 근기가 작은 사람 근기가 작은 사람은 소근기인은 이걸 들어봤자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뭐 현대식으로 풀면은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반야산매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심신법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요건 어떤 사람은 대근기인 근기가 큰 사람들 지금은 상근기, 하근기, 높은 근기, 낮은 근기 이렇게 하는데 법보다는 경우에는 대근기, 소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근기, 작은 근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력이 큰 사람, 능력이 작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능력이 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얼른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능력이 작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왜 능력이 작은 사람은 이제 뿌리가 얕은 혹은 조그마한 초목과 같아서 큰 비가 내려 버리면은 그냥 뿌리채로 홀라당 뒤집어져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을 알아먹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야 지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야 지혜는 큰 근기 혹은 상근기인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야 지혜와 똑같다라고 해 버립니다. 똑같다. 그런 게 똑같다.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건 이제 금강반야바라바라밀경 안에 있는 내용이 알아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이 금강반야바라바라바라밀경이라는 단어를 경제목을 언급을 하고 금강경을 직접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좀 유일하다.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추가되는 설명이 조금 있는데 뭐 이제 바깥으로 찾지 마라 능력이 이제 좀 뛰어난 사람은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면 그 대선지식 너를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선지식이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안으로 찾으면 된다.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을 지도해 줄 대선지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모시면서 배워야 된다. 라고 이제 요런 식으로 예능대사가 설법을 하시거든요. 하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식의 도움을 받는 하근기 내지 소근기라 할지라도 결국은 네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밖에서 뭔가를 깨달음 혹은 해탈 혹은 성불 이런 것을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근기가 이제 출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바로 이제 자기 내부로 직입해서 바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근기가 작거나 낮은 사람은 일단은 외부의 다른 분을 이제 그렇게 찾아낸 분 뛰어난 분을 상근기인이라든지 이 그런 분을 선지식으로 모셔야 돼. 서성으로 모셔야 돼. 모시고 가르침을 받지만 결국은 내부에서 너 안에서 찾아야 되지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제 부가설명을 합니다. 한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거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능자오자 만약에 자기 스스로 깨닫는게 이제 불가능하다면 수 멱 대 선지식 대 선지식을 모름지게 큰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서성을 찾아야 된다. 요 말이죠. 약 자오자 불가 외 구 선지식 만약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깥에서 선지식을 구할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 뭐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핵심적인 설명은 뭐냐 식 본심 이게 본심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식자가 요게 참 이게 좀 묘한 의미가 있는데 단독으로 요렇게 동사형으로 딱 쓰일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배워서 알아차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든 아니면 외부 서성의 도움으로 알아차리든 어쨌든 간에 도움을 받아서 배움으로써 본심을 알아차리게 되면 요게 곧 해탈이니라 요렇게 됩니다. 해탈 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야산매에 들어가고 반야산매에 들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무념에 도달한다. 무념 지지난 시간입니까 무념 무상 무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그 살펴보는데 댓글에 우리 바람의 금경님이 무념 무상 무주도 결국은 그것이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부가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의 없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뒷부분에 무념이 또 나왔는데 이 무념에 도달하게 되면 견 제불 경계 제불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된다 알아차리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의 무념은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경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자기가 처에 있는 어떤 장소 모든 처소 여기 처소라 할 때는 이제 일심청정 처처연화계 할 때 그 처소거든요. 처는 자기의 어떤 깨달음의 단계가 어디에 있든지 그 깨달음의 단계 수준에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1집 5살은 1집 5살 자기가 얻은 깨달음의 단계에 집착하지 않고 10집 5살은 또 10집 5살 자기가 얻어낸 깨달음의 내용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일체 무집착의 상태 여기서 하는 무념에 대한 부가 설명은 결국은 무집착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무집착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강밭야바라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핵심이단 말입니다. 저는 금강밭야바라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핵심을 무집착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금강경의 핵심을 또 파상이라고 파악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일단 이 법보단경에서 이 무념 이 5부분에서 설명되는 무념은 무집착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무집착 상태가 되었을 때는 견 재벌경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무념 돈법자 이 무념으로 무념을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 갑작스러운 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념을 그 체계를 밟아서 순서대로 깨달은 여기 이제 순서대로 깨죠 본심 해탈 반야산매 무념 이렇게 깨닫지를 않고 이 무념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무념의 법을 적극적으로 깨달아 버려 뭐 어떤 뭐 어떤 도움이나 뭐 이 지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차려 버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념 돈법자는 이 이 나무하는 노총각 시절의 이 이 이 노능 노능이 이 어떤 선임 혹은 다른 사람이 읽는 그 음무소주의 이생기심 그 한 구절을 딱 듣고 예 탁 그냥 그 순간에 이 뭔가가 아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고런 경우를 이제 무념 돈법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무념 돈법자가 되면은 도달하는 것은 어디냐 지불위 부처의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 해능 해능은 대사는 곧 부처인이라 라는 그런 의미죠 이 속 뜻은 숨은 뜻은 끝으로 표현적으로는 이제 무념 돈법자는 불의 지위에 부처의 지위에 이르니라 성부를 한다는 말이죠 성부를 해서 부처가 된다 부처다 이런 말인데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무념 돈법자인 해능 선임은 부처다 그러면은 이 설법을 해능대사가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것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부처다 라는 이 말이 되죠 이건 조금 이제 간지러운 그런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해능대사 같이 탈속한 그런 양반이 야 나는 부처이니까 내 앞에 다 수굴이라 뭐 이렇게 해서 니는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구절은 누가 만들어 넣느냐 신수나 혹은 신수를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이 이 구절을 만들어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 해능대사가 설법을 할 때는 무념 무념을 하게 되면은 견 제불 경계 제불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알아차리게 되는 이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까지 설법은 요까지만 되고 여기서 덧붙여 무념 돈법자 지불 위 지가 붙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거 좀 좀 오글거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가도 무념해서 견 제불 경계 해도 엄청난 경기인데 아무나 못하거든요 거의 도전해서 뭐 한두 명 될까 말까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상중하중에서 상인데 요건 무념 돈법자에서 상 위에 있는 최상의 경기 최상의 경기 요 무념 돈법자인 우리 해능대사는 바로 부처님이라 라고 이제 세뇌를 보는 사람을 법화당경 보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라는 거죠 요기에 걸려들어서 세뇌가 되면은 이제 야 시흥이 해능대사 부처님이고 어 이 법화당경은 진짜 경전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끄벅 죽게 되는거죠 요기 걸려들면은 근데 우리의 그 밑에 몇 대 내려가서 임재선이 왈 야 부처 만나면 부처 목을 치고 조사 만나면 조사 만나면 목을 쳐라 살불살조 이런 정신이 될 것 같으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건 간에 요런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심신불이 땅콩 겸 해서 요런 추정을 한번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이 법보당경에도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저는 이제 이걸 뺏겨 쓰는 사람 필경사의 실수라고 보는데 사실은 요 뒤에 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중간부에 있는 부분 중에서도 두 군데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 부분 두 개를 뽑아가지고 요리조리 맞춰보니까 내용이 부드럽게 이게 연결이 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참고로 보고 있는 그 책자에서 그 어떤 분은 그 책의 저자분은 그걸 고지곳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통하지를 안해 가다가 툭 튀어 버려요 그냥 부드럽게 흘러 가지를 않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보면은 보면은 일단 그걸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책을 쓴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히 법보단경의 어떤 그런 권위를 이제 도전하거나 훼손할 그런 의도를 가지지 못했지 않느냐 뭐 쫄았다는 거죠 요즘 그 조국 대표가 내일이 선거일인데 오늘 4월 9일이거든요 4월 9일인데 조국 대표가 자기 조국 신당 만들고 막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니까 비례대표 당의 비례대표 전문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대갈 1성을 했죠 너희들 쫄았제 너희들 쫄았제 쫄니나 쫄았제 뭐 이렇게 이제 큰소리를 빵빵 쳤는데 자 우리 법보단경을 이렇게 이 지금까지 강의 내지 뭐 해석 내지 해설을 따라오시는 분들 쫄면 안 됩니다 이런데 이 법보단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어 이거 문제있네 하고 어 이 거부를 하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바람의검경님이나 이 자유한국님은 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두부는 워낙 고수이기 때문에 에 그런 이제 쪼는 그런 뭐 쫄리거나 뭐 쫄았제 뭐 이런 데는 해당되는 분들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그 외에 기타능능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은 제가 수준을 모르겠어요 뭐 댓글들을 안 따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아니시 선종의 이 종조라고 하는 육조해능 육조해능 대사의 이 이 사상의 에센스 정수를 담고 있는 법보단경 응 이라 하더라도 쫄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다 차버려야 돼 그다 차버리고 나는 다르게 본다 하고 자기 주장을 팍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선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운 곡을 고대로 그냥 곧이 곧대로 틀면은 그건 이제 우리 그 이 누굽니까 아 춘성선임의 아 춘성선임이 아니고 그 누구죠 하남선임 하남선임이 한양에서 뭐 추지 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다시 그 서락산입니까 오대산인가 오대산입니까 그 들어가시면서 이 나는 삼촌의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기 싫다 라고 일가를 하시고 들어가셨죠 그것처럼 이제 고대로 따라가면은 삼촌의 말 잘하는 앵무새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장난 녹음기 예 고런 정도의 이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차버려야 돼요 그냥 그것도 차고 자기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선종의 정신에도 맞고 법보단경의 정신에도 맞고 육조 혜능 대사의 정신에도 맞는 겁니다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 한 15분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뭐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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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됐는데 죄송하고요 예 우리 주절의 원조 해오론님에게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방구사님 애서셨습니다 오늘 법보단경 안에 있는 금강반야 금강경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방구사님이 친절히 이렇게 강의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강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박나십시오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